빵 굽는 사람들이 새로이 런칭한 밀밭제빵소 공동대표 이정승 이수빈과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이를 밝혔다. 밀밭제빵소 서울 1호점은 행사 3일간에 걸쳐 마늘바게트 밤식빵 호박빵 등을 중점으로 판매하여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되기도 하였다. 밀밭제빵소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가락시장역 근처에 예순평규모의 롯데마트 식품관에 입점을 하게 되어 큰 기대가 된다고 전하며 고객의 고급한 이즈를 잘 맞추는 밀밭제빵소가 되겠다고 전했다.